신형이 지켜주는 거야? 응 절대 지켜 우리 몰래 간식준아 잘 봐 엄마 내 다 마른 것 같은데 나 이뻐 진짜로 목욕도 끝났으니 시원하게 육포 안전 아까부터 줄 서 있었는데 우린 언제 해? 너희 둘만 남았어 마음이 준비가 됐는가? 아직 안 됐어 저쯤 내 모습 상당히 귀여울 텐데 순진한 표정 어때? 엔지 이건 멍청해 보여 와우 엘리 나오세요 안아와 나 깔으면 나 깔게 준다구? 준다구? 드디어 드라이룸에 들어왔다 목욕 후에 드라이룸은 천국이야 따뜻하구만 가져왔다 완전 기다렸다구 까까아 그대 이 맛이야 피로가 싹 풀렸어 개운해 개운해 엄마 벌로 좀 틀어봐봐 난 드라이룸 떠보고 싶네 목욕 한 번 더 할까? 드라이룸 가면 또 깎아줄 텐데 목욕도 했는데 우주선 좀 빼주면 안 돼? 나 삐친다 이렇게 빗질하면 살 빠지겠어 나 새끼 또 낳은 줄 기신이 있는 것도 다나가 혼자 있고 싶어 이 에코 뭐야? 방해하지 말아줄래? 이뻐하나 이뻐 둘 난 힘이 넘쳐 엄마 잊은 거 없어? 졸리지만 밥은 먹고 자야지 밥 줘! 밥 달라고! 밥 주세요 아니야 난 밥 있고 먹고 잠이나 자야겠다